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이 비판 또는 비난을 받고 있는 여러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 또 수치, 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많은 비난을 받고 있고 부도덕 또는 불법 행위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이 불법이거나 또는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수치 없는 뻔뻔스러움에 대해서 비판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은 자신의 딸이 입시 부정 관련해서 지금 부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이가 지금 부산시장 후보로 나와 있는 박형준 국민의힘 시장 후보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다룬 뉴스를 자신의 SNS 계정을 공유를 하면서 지금 그 기사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충격이라는 제목인데 이걸 그냥 자기 기사에 올려놓고 박형준 후보를 말하자면 비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아주 큰 이슈, 즉 자녀 입시 비리인데 여기에 다른 후보가 이런 문제가 있다 하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조국이 페이스북에 11일자 경기신문 인터넷 기사를 링크를 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충격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기사는 박형준 후보의 딸이 2008년 홍익대 미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박 후보의 부인이 미대 입시 실기시험 후에 당시에 홍익대 교수를 찾아가서 잘 봐달라고 부탁했다 하는 의혹이 질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에서 앞서가고 있는 박형준 후보의 도덕성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기사를 링크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 후보의 부인이 딸 입시 관련해서 교수를 찾아가서 잘 봐달라고 부탁했다 하는 내용인데 지금 관련해서 조국 딸의 경우는 지금 논문이나 혹은 거기 표창장, 서류 이런 것을 조작했다, 가짜로 만들었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미 1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와 비교하면 박형준 후보의 부인이 찾아가서 잘 봐달라고 하고 교수를 인사를 한 거랑 지금 서류를 몰래 위조한 거랑 경증을 따져도 아주 심각하게 보이는데 이걸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 있는 큰 대들분은 보지 않고 상대방에 있는 조그마한 티눈을 확대해가지고 지금 매우 공격하고 있는 이렇게 하는 조국의 멘탈, 정신력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정말 대단한 멘탈 갑이다 이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대디전들은 조국의 게시물에 아주 황당하다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자기 가족의 입시 비리는 법원 판결조차 부정하고 있으면서 다른 정치인의 입시 비리 의혹을 공격하는 이중성이 정말 놀랍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자신이 그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 바로 그 이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하고 있는 것인데 보통 사람의 경우는 부끄러워서 이런 말을 끝내지도 못하는 그래서 먼저 이걸 꺼내게 되면 자기 얼굴에 침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 같은데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과감하게 지금 이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조국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딸 조민의 입시 비리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정 교수가 허위로 또는 조작해서 석백 7가지를 딸 조 씨의 입시에 활용해서 서울대학교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당시 진위 논란이 일었던 조국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와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은 조국 부부가 위조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자신이 직접 이 위조에 개입됐다 하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형준 후보의 부인이 딸 입시를 위해서 교수에게 찾아가서 잘 부탁드린다, 실기 등을 앞두고 잘 부탁드린다 하는 걸 가지고 지금 세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봐서 조국이가 지금 자신이 무엇 때문에 비난받고 있는지, 왜 공격을 받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부인이 감옥에 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은 판결 당시에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습니다. 1, 2심 판결 결과가 너무나도 큰 충격이다.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됐나 보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할 모양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라고 적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또 자기 부인은 전혀 입시 비리를 저질러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티즌들은 조국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 이 세상 멘탈이 아니다. 본인 부인이 무슨 제목으로 구속된 것인지 모르는 것인가. 할 말이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 뭐라고 말이 나오지 않을 지경인 것 같습니다.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또 도저히 상상할 수 못할 일, 부끄러워서 감히 이런 이슈를 끄집어내지 못할 것 같은데 전혀 이런 문제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처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저 먼 별나라 혹은 달나라에서 온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들과 함께 싸운다는 것, 이들에게 대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다시 한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문재인이나 추미애나 윤학미나 황운하나 이런 사람들의 처심도 정말 이해가 되는 듯 합니다. 도대체 왜 유체 이탈 화법을 쓰고 수치와 염치를 모를까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저들은 정말 대수롭지 않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 같다. 좌우, 보수, 진보의 가치가 아니라 완전히 생각 자체가 다른 사람들 같다. 이건 좌우,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염치의 문제, 상식의 문제, 그런 아주 규범의 문제, 이런 문제인데 전혀 여기에 부끄러워해야 할 부분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치스러워해야 할 부분에 수치스럽지 않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아주 독특해서 보통의 우리의 경험과 상식으로 대했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의 집권을 했으니까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들의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말 더 강하게, 더 매섭게 났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